아... 왜 이렇게 컨디션이 영 별로지? 무슨 날인가? 아... 수능! 락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성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11월 14일이죠. 근데 어쩐지 몸이 좀 컨디션이 영 별로다 싶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수능 날이더라고. 이제 와서 수험생들에게 화이팅하는 것은 의미하긴 하겠죠. 지금 이미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해방을 경험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아직 시험 중이겠죠? 오후 4시거든요 지금? 뭐 들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아 화이팅 하셨죠? 그랬으면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 채널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거를 생각해보면 아마 압도적으로 10대일 거거든요. 10대가 한 0.2%? 0.1% 정도 되나? 아무래도 다 이제 뭐 학업이나 이런 거를 바쁘다 보니까 문학에 대한 관심을 좀 갖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니면 그냥 제가 약간 젊은 축에 인기가 없는 것이지도 뭐 이렇든 저렇든 저도 수능하면 참 많은 것들이 좀 생각나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수능을 3번 봤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그래도 가장 좀 할 말이 많다라고 여기는 기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기간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일단 저는 이과였고 그래서 수능을 봤는데 망했죠. 근데 그때쯤부터 이미 그래서 제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제수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제수를 하면서 문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었지만 고3 때 가고 싶은 대학을 막 고르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가고 싶은 곳이 다 알고 보니 문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수험 생활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하고 앉아서 엉덩이만 붙이고 있지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수 때 문과로 전향을 해서 기숙학원에서 1년간 산속에 있으면서 공부를 했었고 제수하고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수능을 잘 봤어요. 역시 그 약간 수능을 두 번 봐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평소보다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은 못 들어갔어요. 원서를 싸그리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삼수를 했고 삼수 때도 결과적으로 1년 더 산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죠. 좋은 추억도 너무나 많은데 일단 배경적으로 부모님이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그래서 결국엔 삼수 끝에 대학을 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지금 벌써 10년이 이제 후적 넘은 일이긴 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도 약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수능이 끝나고 삼수를 하고 나서 그 향후 한 5년? 3년, 4년 이상 동안은 이상하게 수능 날만 되면 약간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 이상하게 기분이 좀 다운된다고 해야 되나? 뭐랄까 그 시기에는 그게 되게 결정적이고 인생의 모든 것처럼 여겨지는 때다 보니까 그 날이 너무나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 시기를 3번이나 경험하다 보니까 뭔가 모종의 루틴처럼 수능 날만 되면 약간 몸이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좀 그렇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이제는 뭐 그냥 수능과 상관없는 아저씨인데요. 갑자기 뭐 수능 이야기를 끝낸 것은 영상 촬영을 눌렀는데 수능 날이길래 생각나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수능 끝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요 요즘은 저는 진짜 수능 끝나고 항상 3번이나 봤으니까 재수 때도 뭐 이렇게 끝나고 항상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때도 그렇게 책을 좋아했나 싶긴 한데 그때 정말 한 달에 20권씩 읽었던 기억들이 좀 있거든요. 아니 뭐 PC방도 가고 게임도 하고 할 거 많은데 시간이 많으니까 오히려 좀 책을 읽었다? 왜 그랬지? 지금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혹시라도 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0.2%의 10대 구독자분들을 생각하며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수능 끝나고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참에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어보고 이번 달 24일에 있을 방구석 독서 모임에 한번 참여해보시는 건 어떤지 조심스럽게 광고해봅니다. 저도 그때 막 이래저래 베스트셀러나 유행하는 책들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뭐 솔직한 얘기로 수능 끝날 다음 날이니까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진 않긴 하겠죠. 좀 놀아야 되고 밖으로 좀 나가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할 텐데 저는 워낙 내양형인 사람이었다 보니까 책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말 계속해 생각해봐도 수능 끝나고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막간의 홍보였는데 전 최근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계속 읽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24일에 모임이 있으니까 준비 차원에서 읽고 있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올해 초였나? 작년이었나? 이미 이 책을 한번 읽은 적은 있었고 아껴서 아껴서 읽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11월 모임을 준비하며 다시 읽게 된 거죠. 근데 물론 처음 읽을 때도 이 작품이 막 쉽다고 느껴지지 않은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읽기에 조금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손이 웃는다도 다 그렇지만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계속해서 듣는 생각이 아 내가 진짜 한강 작가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작가의 어떤 문장 그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게 문장이 너무나 아까워요. 읽는 게 아까울 정도. 그때 가만가만 생각을 자주 해봐요. 그렇다고 한강 작가의 글들이 세상에 없는 표현이고 세상에 없는 이미지고 아주 독보적인 그런 것일까? 대체 불가능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문장들이 대체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읽으면 여전히 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확신이 될 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답도 없다. 이렇게 문장 자체를 좋아해버리니까 어떤 문장이 나오든 약간 답이 없는 수준이다. 이미 진성팬이 되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아니라고 말할 것도 아닌 게 대부분의 책을 다 읽었고 다 갖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제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거든요. 한 5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랑 또 역시 원래 독서 모임 하면서 알게 된 친구라서 이래저래 책 이야기를 하다가 한강 작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생각하기에 한강 작가 이후에 포스트 한강 다른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가들이 있어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나 유명하고 좋은 작가들 국내에도 아직은 있긴 하지만 한강 작가를 보고 느꼈던 그 감정들 그것들을 지금 다른 작가에서 느낀 적이 있냐라고 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한국 작가를 그렇게 막 다 읽어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깊이가 아주 깊은 것도 아니니까 여전히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젊은 작가들이라고 해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많은 작가들 다 포함해서도 이 한강 작가의 느낌 꼭 한강 작가가 똑같다고 할 게 아니라 뭔가 읽으면서 그 자체로 너무 좋아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 압도된 느낌을 받은 적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젊은 작가들도 다른 한국 작가들도 있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책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랑 나왔던 대화 중에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이 작품 있잖아요.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 있잖아요. 여기 한창 핫했고 많이 인기를 얻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신 작품이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새삼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스토너를 읽었다 주변에 스토너를 읽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작품을 되게 좋게 읽긴 했거든요. 제 입장에서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문학의 인생을 바친 평범한 한 남자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공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책이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좋다는 사람도 너무나 많긴 한데 그만큼 좋다고 해서 읽어봤는데 근데 좀 난 잘 모르겠더라. 약간 읽기 힘들다 혹은 잘 공감이 안 간다 이런 경우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이게 의뢰 많이 읽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그런 호불호가 갈리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용 자체가 사실 호불호가 갈릴만한 내용인지 그걸 잘 모르겠긴 한데 이번에도 이 책을 친구가 읽으면서 너무 힘들다 자기 취향인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 끝까지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보고 한두 번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서 아 이게 약간 그런 책이긴 하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이 스토너를 추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추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긴 했습니다. 동시에 스토너가 만약에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존 윌리엄스에 차라리 최근에 제가 읽기도 했었던 이 부처스 크로싱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이건 서사도 좀 더 뚜렷하기도 하고 내용 자체도 읽어보면 뭔가 확 몰입되고 아주 힘이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스토너를 읽으라고 추천해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잔잔한 느낌의 작품이 좀 별로라고 여겨질 경우에는 아예 이 부처스 크로싱으로 좀 우회해서 추천해본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이외에 다른 작품 아우구스투스 이런 건 제가 안 읽어봐서 아직 할 말이 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이거까지도 존 윌리엄스 작품이 마음에 안 든다. 자기 취향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두 권 읽어봤으면 많이 읽은 거죠. 자기 취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 맞아 나도 스토너 약간 호불호 갈렸던 것 같은데 좋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신다면 혹시 이 부처스 크로싱 읽어보시면 어떨까 한번 추천드려보긴 합니다. 저도 어제 그 친구에게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 여기 좀 괜찮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오늘 영상 뭔가 이런저런 책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 읽었던 책 이야기 잠깐 좀 간단하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긴 했는데 이 책이 아마 이번 주 일요일 날쯤에 아마 광고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소개를 할까 말까 망설여지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가 들어있는 시선집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시를 막 즐겨 읽는 타입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상하게 가을이라 그런가? 아니 가만히 앉아서 이 시선집을 딱 읽으니까 진짜 감성이 차오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되게 시가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추워지는 날씨, 스산한 거리에 비해서 마음속 오히려 따뜻하게 가지고 가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소개해드리진 않겠죠. 광고 책이니까 광고 영상에서 따로 소개해드릴 예정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그 느꼈던 감정 시를 읽으면서 와... 그치 이게 시구나 이게 뭔가 시를 읽으면서 감정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구나 이거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좋았던 시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되게 유명한 시긴 한데 이거 한번 낭독해볼까 생각을 해요.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한 하니라 오늘도 나는 에머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배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이 5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 끼어 더욱더 의지삼고 피어 흥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염분도 한 방울 연련한 진홍빛 양귀비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한 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유치환의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이제 딱 뭔가 커피 마시면서 읽는데 유명한 시고 저도 시를 잘 모르면서도 이 문구 어서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자체로 진짜 감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 시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들을 그 속에 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 식구들이 다 하나하나 음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읽고 나니까 조금 뭐랄까 느끼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낭만적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뭔가 이렇게 막 시를 읽고 낭독하고 이러면 낭만적이라고 보다는 좀 약간 구시대적인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의외로 시를 가만히 앉아서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참 좋았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긴 했었습니다. 그거랑 더불어서 제가 옛날에도 읽었던 다른 시가 섞여있는 작품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꺼내게 되기도 했었고 최근에 생각해보니까 요 작품 역시 유계영 에세이이기도 한 꼭대기의 수줍음 역시 시인의 에세이거든요. 오래 읽은 책들 중에서 시인의 뭔가 글들이 좀 있긴 하네요. 지금 기억나는 것도 가벼운 마음, 보뱅 같은 경우도 시인의 글이기도 하고 뭔가 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시 좋아하나? 시가 늘 어렵다고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좀 시선집으로 읽어보거나 시인의 글들을 읽어보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까 그 책 시선집 관련해서는 제가 일요일날까지 좀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그 외에 최근에 읽은 책으로는 요 음악소설집이 있긴 합니다. 프란츠에서 나온 음악소설집, 김해란, 김현수, 윤성이, 은희경, 편혜영. 쟁쟁한 작가들의 음악과 관련된 어찌됐건 음악이 들어있는 소설, 단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아마 월말정사인 이런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드릴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기대를 하면서도 엄청 기대를 했다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단편집을 꼭 읽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 뭐 읽지? 마땅히 읽을 게 없네? 라고 싶어서 요 책을 펼쳤는데 글들이 하나하나 좋긴 하더라고. 역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름값을 하는구나. 그리고 뒤에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것도 실려있는데 그거까지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요거 뭐 도서전에 보고 구매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묵혀두셔도 좋긴 하지만 한번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하네요. 그래서 요 책까지 최근에 읽었거나 또 읽고 있거나 좀 생각이나 책들 이야기를 잠깐 해보았습니다. 지난 연말의 기분 영상 이후로도 더 그렇긴 한데 부쩍 좀 책장을 보고 가만히 멍때리는 일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뭘 찍어야 될지 고민하면서 멍을 때리기도 하지만 그냥 그 자체로 계속해서 책장을 보면서 무념무상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더더욱 제가 이제 12월에 책을 한번 좀 살까 싶은데 계속 책장을 보면서 무슨 책 더 사지? 이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은 12월이 좀 늦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긴 하지만 책 살 생각을 하니까 12월 초는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저는 책을 사는 그 12월 초를 기다리면서 남은 기간도 책 열심히 읽어보고 또 책 이야기 소서히 좀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참 담백했죠? 요즘 영상이 좀 그렇네? 약간 자극적이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 안녕히 들어가세요.